홈트레이닝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기 자신에게 핑계를 댈 수 없다는 점입니다. 일이 바빠서 야근을 해서 체육관에 가지 못했다는 핑계를 댈 수 없기 때문인데요. 제 방에는 체육관 매트가 깔려있고 스쿼트 랩과 그래플링 더미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것들 없이 요가 매트 한 장만 있어도 대부분의 맨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운동 부족인 분들 대부분은 하루에 근력운동 20분만 해도 몸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 시작하세요. 어떤 일이든 잘 준비하고 계획해서 다음달 다음주 내일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준비가 덜 됐더라도 조금밖에 못하더라도 오늘 시작하세요. 그렇지 않으면 성공은 영원히 미뤄지게 됩니다.